코미디언 홍현희, 제이슨 부부의 아들 똥별이, 본명 연준범, 가 잠에서 깽깜찍한 모습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지난 21일 홍현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굿모닝이라는 글과 함께 찰분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 남편 제이슨과 아들 똥별이는 방금 잠에서 깽듯한 모습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다. 그런 똥별이를 토닥토닥하고 있는 제이슨의 모습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태어난 똥별이는 어느새 폭풍 성장한 모습이다. 엄마 아빠를 똑 닮은 붕어빵 비주얼도 눈길을 끈다. 홍현희는 지난 2018년 인테리어 디자이너 제이슨과 결혼, 부부의 연을 맺었다. 홍현희는 지난 2018년 인테리어 디자이너 제이슨과 결혼, 부부의 연구, 부부의 연구, 부부의 연구, 부부의 연구, 부부의 연구, 부부의 연구. 홍현희는 지난 2018년 인테리어 제이슨과 결혼, 부부의 연구, 부부의 연구, 부부의 연구.